네, 뉴욕 증시 상황을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또 시장을 보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인데요. 이학영의 뉴욕엔서울, MTN 이학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FMC가 가장 관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변동도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0%였으니까요. 그만큼 시장은 그냥 크게 어떤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만 월가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기가 내년에 미국을 떠나서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 대한 얘기 많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회복될 쪽으로 얘기하니까 혹시 금리를 올라가면 어떠냐. 이런 걱정들이 오류에 있는 상황에서 점도표가 바로 공개됐는데 전도표 상에서 한두 명은 내년에 금리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전도표인데요. 실제로 보면 내년도에 금리의 동결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을 예측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의 해석은 내년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쪽. 물론 얘기는 했습니다. 진짜 경기가 좋아져서 분명히 어떤 특별한 징후가 있으면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해석은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이러다 보니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면서 주가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나마 이틀 동안 조정해서 약간의 상승으로 올라가는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오늘, 이번 주말에 있을 결국은 미국과 중국에서의 어떤 무역전쟁에 대한 협상, 이거죠. 관세에 대한 인상 시한이 일단 12월 15일인데요. 이거에 따른 뭔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기에는 그것도 좀 찜찜하고 이런 상태가 거의 3일째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스톤 웰스의 수덕 투자 전략가인 케니 폴가리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워딩을 그대로 얘기하면 지금 보면 관세 인상 시한 직전에 토요일 날 밤에 막바지 어떤 멘트가 보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합니다. 이것을 정확한 그대로 표현하면 11번째 시간에 어떤 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는데요. 정확히 그대로 얘기하면 합의일은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는 정도 표현이 있을 것이고요. 잘 되고 있고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선의를 보여준다는 얘기인데요.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상태가 나오면 결국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는 랠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협상이 안 되더라도 양쪽 모두 합의를 위한 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멘트가 나올 것이라. 그리고 양쪽이 모두 파국을 원하는 건 아니다라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안 영향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2명밖에 없는 거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향성을 틀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여전히 뭔가 다음 주에 큰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함부로 예측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분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걸 자기만 혼자 알고 있을 가능성은 낮고 자기의 어떤 과거의 투자를 통한 어떤 생각 이런 걸로 파국으로 안 간다. 결국은 막판에 해결되거나 새로운 타결책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특징지 좀 보겠습니다. 다우보다 나스닥이 좀 더 강하게 올랐습니다. 기술주가 강했나 보죠? 기술주가 좀 강했는데요. 최근에 기술주의 큰 흐름에서 보면 5G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 그런 테마라 이런 것도 분명히 형성돼 있고요. 내년에 참고적으로 보면 크게 테마 정도로요. 테마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큰 산업적인 흐름을 보면 주목을 받는 것이 물론 수년째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맛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5G 얘기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우주항공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5G는 어느 정도 있겠으나 우주항공은 대한민국과는 지금 너무나 거리가 먼다라고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특징주들을 보면 스카이웍스라든가요. 코르버, 어프라이드 머트리얼스인데요. 항상 5G 관련된 얘기가 있고 또 똑같이 이들은 뭐에 매출이 많냐면 중국에 대한 매출이 많고요. 또 중국의 매출이 많은 이유는 또 냉정히 찾아보면 화해에 대한 거래가 코르버가 있지만 이 모두가 결국은 애플에 관련주라고 다 분류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스카이웍스도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프라이드 머트리얼도 한 4% 코르버도 사상체 역할은 바로 올라가면서 4% 이번 주에 벌써 1위를 주식때 두 차례나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애플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애플,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상체 효과를 바로 또 오늘 또 다시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이비들이, 글로벌 아이비들이 지금 연달아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벤크 오브 아메리카는 270에서 290달러로 상향시켰고요. 에버코는 275에서 305달러로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물론 여전히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벤크 오브 아메리카는 5G 관련 새로운 내념 되나올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2억대 이상 팔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매출이 정체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은 한자리 출퇴 초반에 매출 증가를 충분히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 매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버코는 올 겨울 시즌에 가장 히트 쳤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웨어러블 기기, 즉 에어팟 그리고 기존형 에어팟 프로에 대한 인기가 워낙 좋다. 지금 4분기에, 우리식으로 보면 4분기인데요. 매출 2배 이상 성장할 것, 그리고 내년에 또다시 2파트가 또 2배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은 보면 옛날에 전통적인 어떤 기술주가 아니라 약간 제조업 영역으로 이런 소비자로 들어왔다는 평가들. 그러니까 워너머프트 사실은 이제 애플 사고는 이르는 겁니다. 애플이 정말 잘 가네요, 주가가요. 2억 증시 특징주 가운데 국내 증시 연관 지으실 기업은요? 네, 다 애플이랑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애플은 전형적인 기술주거든요. 그래서 기술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르면 붙임도 있는 것이 되겠고요. 애플을 기존에 보면 저희가 아주 젊었을 때 보면 맥 컴퓨터가 나왔죠. 마우스를 만들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죠. 아이폰이 나왔는데 아이폰이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이 혁신이 없다, 많은 사람은 얘기하지만 이제 새로운 서비스 매출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최근에 웨어러블 기계죠. 웨어러블 기계의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애플 워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초대박이라는 에어팟 시리즈가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서비스 매출과 어우러지면서 서비스 매출이라는 건 이제 아이튠즈라든가 다른 애플 TV가 된가 구독 서비스라든가 거기서 수많은 앱스토어에서 결제하는 그걸 이제 서비스 매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워런 버페 또 2년 전에 처음으로 2016년에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서 이건 기술주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필수 소비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똑같이 그걸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팀쿡이 매번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필수 소비자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애플을 아주 좋아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대표적인 몇 명이 있습니다. 대표 애널리스트였다가 지금은 창업한 분이 있습니다. 루프 캐피터라는 곳에 벤처라는 곳에 짐 몬스터라는 사람이 한 수년간 애플 대표 최고 애널리스트였는데 그분도 역시 필수 소비재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약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필수 소비재가 되면 딱 기존의 IT랑 다른 게 있습니다. PR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지금요. 그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길어졌지만 그리고 5G에 몰려 있는데요. 5G의 수많은 주식들을 개인들이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온 것이 이테프라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름도 아주 쉽습니다. 5에다가 F5에다가 5G, R2G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G, ETF가 올 초에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련 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SK텔리콤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5G, ETF를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요즘 기관 투자나 이런 쪽에서 제일 관심 있는 5G 관련주는 딱 하나 아닙니까? 지금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삼성전기가 주가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볼 수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5G에 대한 기대감이 오롯이 반영되어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뉴욕엔서울 오늘도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